여러분, 캠핑 랜턴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캠핑 랜턴은 메인 등과 보조등으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메인 등은 캠핑을 갔을 때 전체적인 캠핑 공간을 밝게 밝혀줄 충분한 광량과 오래가는 배터리를 가진 랜턴입니다. 보조등은 캠핑의 분위기의 감성을 더해줄 따뜻한 빛이 나오는 보조랜턴입니다. 은은하고 예쁘죠? 메인 등은 크레모아, 루메나 이 두 브랜드 중에서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밝기와 지속시간 모두 뛰어나고 잔고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국내사라 AS 받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크레모아 제품은 3페이즈 라지 제품이고 제가 쓰고 있는 루메나 제품은 5.1채널 제품입니다. 비싸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살 때 큰 사이즈의 메인 랜턴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 또 큰 사이즈 랜턴들을 사면 전용 스탠드가 들어있어서 전용 스탠드에 장착해서 전봇대 같은 역할로 쓸 수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는 캠핑장이 아닌 노지 캠핑을 갔는데 빛이 없다면 여러분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조명은 꼭 좋은 걸로 사세요. 절대 돈 안 아까워요. 그거 다 자기 거야? 감성 랜턴의 종류는 LED 랜턴, 파라핀을 이용한 랜턴, 가스를 이용한 랜턴, 가솔린을 이용한 랜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소가스나 가솔린, 파라핀을 이용한 랜턴들은 확실히 불이 주는 감성이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하지만 화재에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화상에 입을 수도 있고 가스나 오일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충전과 관리가 편하고 화상이 위험이 없는 LED 충전식 랜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 랜턴 중에 배터리가 오래가고 감성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코겐의 M80 랜턴, 골제로 랜턴, 그리고 루메나의 M3 랜턴입니다. 다 정말 예쁘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LED 랜턴은 스코겐의 M80 랜턴입니다. 약간 북유럽에서 온 듯한 디자인과 뛰어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컬러도 너무 예뻐요. 이외에 카키색도 있고 황동색도 있는데 컬러들이 정말 예쁩니다. 예쁜 게 끝이 아니라 배터리가 정말 용량이 커서 최대 밝기로는 3시간을 가지만 최소 밝기로 했을 때는 235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약 한불로 해놨을 때는 캠핑 두 번 정도 갔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펙스 4등급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비 올 때 그냥 밖에 놔둬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랜턴입니다. 게다가 가방까지 이렇게 디테일이 예쁘고 과감 예쁜 제품입니다. 가격은 148,000원으로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충분히 제 값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가신비가 뛰어난 제품 스코겐의 M80 랜턴이었습니다. 예쁘다 예뻐. 두 번째 추천하는 제품은 루메나의 M3 멀티플 랜턴입니다. 예쁜 디자인. 집에 둬도 정말 어울릴 것 같은 감성적인 디자인과 배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추천 안 드릴 수가 없겠죠. M3 랜턴은 59,000원의 M3 패키지 구성품과 89,000원의 M3 테이블 랜프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디자인으로 변할 수 있고 최대 200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랜턴입니다. 예쁘고 수납 케이스가 들어있는 LED 랜턴 루메나의 M3 멀티플 랜턴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카가 추천한 랜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 골제로 랜턴입니다. 작고 예쁜 디자인의 랜턴인데 68g밖에 안 돼서 백패킹 갈 때도 정말 유용하고 그리고 IPX 6단계의 생활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게다가 충전 단자도 뒤에 달려있어가지고 편하게 선이 없이 충전할 수도 있고요. 메인으로 쓰기엔 좀 약하지만 보조로 쓰기엔 이만한 랜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각종 골제로를 튜닝할 수 있는 쉐이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형태의 쉐이드도 있고 또 이런 형태의 쉐이드들을 이제 걸어서 또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랜턴이죠. 무카의 세 번째 추천한 랜턴 골제로 랜턴이었습니다. 오늘은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캠핑 랜턴의 종류와 그리고 감성 있는 LED 캠핑 랜턴 세 가지를 추천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캠핑 라이프에 도움되셨길 바라고 더 좋은 랜턴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캠핑하세요.